안녕하세요 달려라치킨입니다 요즘 구하기도 어렵고 신청도 많았던 마스크를 만들어봤어요 역시나 미니어처럼 만들었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마스크를 만들어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럼 마스크 만들기 보러 갑시다 이건 예전에 화장품 샀다가 사은품으로 받았던 마스크 시트인데요 아무것도 안 묻혀있어서 이걸 잘라서 만들었답니다 얇아서 만들기는 편한데 보풀이 일어나는게 좀 있더라구요 어쨌든 여기에 직사각형으로 형태를 그려줬어요 접어줄거라서 세로로 길게 그렸답니다 최대한 보풀이 안일어나도록 손으로 눌러주거나 손톱으로 계단접기를 해뒀어요 그리고 그려준 선보다 크게 잘라서 안쪽으로 접어서 붙였답니다 샤프선이 안보이게 선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접었고 섬유접착제로 붙였어요 그리고 끈은 흰색 고무줄이 있으면 좋을건데 없어서 스판있는 레이스를 잘라서 만들었답니다 이쪽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끈도 올려서 붙였어요 그리고 인형귀에 걸고 끈을 살짝 잡아당겨서 길이를 잘랐답니다 양쪽 길이를 맞추고 접착제로 붙여서 완성해줬어요 접착제를 완전히 다 건조시킨 후 인형에게 착용해줬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